아 데빌맨님은 조금 무리가 있는데요 뒤로가기 없어? 아 이거 좀 어려운데 아 이거 뒤로가기 없나? 레디 안하면 어떻게 되지? 버티면 야 버티면 뒤로가기 되지 않을까? 데빌맨님은 좀 피하네 데빌맨님은 안 돼 자동 레디 되네 이럴 거면 처음부터 시작하게 해야지 뭐야 이게 뒤로가기가 없어 이럴 거면 처음부터 그냥 자동 처음부터 그냥 레디하면 되잖아 이번엔 개돼지가 제가 될 것 같습니다 데빌맨님은 자체 자기가 샹크스라고 샹크스 많이 고르시던데 얘는 운이 없네 얘는 운이 없네 그 다음엔 너희의 정리에 따라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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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나도 능력 봉인나기 쪼나 아 잠깐만 예예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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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까비 됐다 오케이 으어어어어어어어어 가자 인성 가자 인성 가자 인성 터진다 야 인성 터져 어 아 잠깐만 아 왜 버기 저기서 웃냐 웃어가지고 저 모션이 가만있어 가만있어 막아 막아 막으면 돼 어어 잠깐만 어어 어 갑이 어 갑이야 버기 버기 개갑이야 어 이거 어떻게 될려나 이거 내가 잡을 수도 있고 내가 판정해서 밀릴 것 같아 아 버기 미쳤어요 버기 개좋아 어어 갑벅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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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버기 버기 각성 어 버기 각성 어 자 꺼져 어 잠깐만 잠깐만 이러면 안되지 이거 뭐야 버기 살았잖아 어 버기 누웠네 어 어 어 어 어 으아 오케 오케오케오케 이거 다 써 패기로 온다 이거 오케오케오케 한방이다 한방 싸웁니다 아아아아 어 어 어 어 cabeça 어 어 수고 어 수고했어요 아 랭크업 아 좋았어요 아 쫄렸다 어 하하하하하 둥글게 둥글게 아 어 간보기 아 야 그리고 갓버기 진짜 갓버기 아 야 버기 진짜 근데 버기 오네 아 역시 야 여러분 버기의 가치는 어 이 작품 나오기 전부터 제가 발견했었습니다 참고로 버기 내가 봤을때는 상당히 강력하다 이런 캐릭터가 대전게임 만약에 원피스가 나오면 지금은 난 버기를 무시하지만 그런 순간이 온다면 버기가 강할 것이다 어 제 유튜브 영상에 다 있습니다 그때 증거자료가 하 버기가 저는 이렇게 될지 않았어요 마르코의 루피 아 크랙이 어 아 진짜 마르코만 쓰러뜨리면 마르코만 쓰러뜨린 말만 해 마르코만 쓰러뜨린 말만 하다 마르코만 쓰러뜨린 말만 해 마르코만 쓰러뜨린 말만 해 하나네 얌은 스킵할 것 같아 하나네 근데 아무도 멀티에서 플레이 심지어 플레이 매치조차 랭크 매치도 역시 그렇지만 플레이 매치조차 기어 퍼 루피를 쓰는 사람이 없어 진짜 렉인가봐요 렉이란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일단 가자고 어 까비 놀랬지? 친구야 놀랬지? 더 놀래야돼 이 정도는 안 돼 친구야 더 놀래야돼 당황스럽지 더 당황스러야돼 까비 인정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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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다시 나올 때 잡아주고 오케이 친구야 이 정도는 안 돼 더 가야돼 어 까비까비 까비까비 너가 그렇게 나온다면 인정으로 너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여기서 같이 루피로 야야 잠깐만 내가 어디야 내가 맞는 놈이야 내가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페이크 둘 다 똑같은 생각했네 맞았다 맞았다 루피 좋아 오케이 이렇게 연계해주고요 좋아요 루피가 루피를 무시하면 안 돼 어 루피를 무시 뭐야 아 얘 바로 바로 각성기술 쓰네 멍청이가 과도하고 있는데 어 할 줄 모르는 놈이죠 게임을 아니면 혹은 나를 감바던지 아주 우습게 말이야 이 자식이 이거 말이야 안 될 놈이야 이거 안될 자식이야 이거 안 될 자식이야 오케이 수고요 너 들어와봐 들어와봐 두고와봐 두고와봐 ню 부르 아 이것도 맛있 gourmet 조이 ㅎㅎㅎㅎ ہㅎ흫 흐헤anst 웨호~~ 으허허ac 어 젠이나 웃기네 아 아우 개웃겨 오우 곡선 가져와야지 아 도망가는 꼬락선이 이럴 때는 뭐 각성기술 들어왔죠 상대 가드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야 거기 피지컬 왜이래 어..잠 가만있어 가만있어봐 음..너는 잡히면 뒤져 너는 잡히면 야야야 잠깐만 이 정도라면 이 정도라면 아까비 어 잡았다 멀리 도망가 그냥 저런 놈한테는 준비되어있는 카드가 있죠 저런 놈한테는 준비되어있는 카드 잠시만 이 자식 봐라 어 걸렸다 걸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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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걸렸어 걸렸어 어 걸렸어 걸렸어 어 걸렸어 이거 좀 찜질 좀 맞으세요 찜질 좀 찜질 좀 아 여기 오늘 내가 사우나 예전에 갔던데 아 이게 되게 아주 그냥 찜질방이 아주 좋더라고 여기가 어 아주 야무죠 이거 어떡할거야 바꾸실분들도 없고 30초 남았네 그래 내가 전기세는 줄여줄게 그전에 어 보내줄게 어 수고했어 어 수고했어 어 수고했어 어 인성게임입니다 이 게임 어 수고 수고해요 압력밥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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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신다구요 아 적절합니다 자 앞으로 이 기술 이름은 압력밥솥으로 하겠습니다 압력밥솥 압력밥솥 좋습니다 압력밥 압력밥콩 감사합니다.